The bar. We glanced it first. 우리가 처음 glanced 하면 흙깃보다, 대충 훑어보다 이런 말이고요. 처음으로 대충 훑어본 그 바는 굼비고 있었고 그러나 개치비 was not there. 개치비는 거기 없었다. She couldn't find him. 그녀는 그를, 개치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From the top of the steps. 그 계단의 꼭대기에서도.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계단 꼭대기를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도 개치비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계단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top of the steps의 그녀가 올라간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봐도 못 찾았다. 우리는 못 찾았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도, 이건 작가다운 제주라고 그럴까요? 지금 나는 개치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단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she couldn't find him. 그녀가 못 찾았다. 이렇게 지금 썼은 거죠. And he wasn't on the 베렌더. 베렌더에도 없었다. On a chance, 우연히 we tried an important looking door. 우리는 중요해 보이는 문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거는 열고 들어갔다는 말이고요. And walked into a high Gothic library. 가보니까 천장이 높은 Gothic형 도서관입니다. 서재라기보다는 거의 도서관 수준인데요. 들어갔다. 이 도서관이 어떤 장식이 있냐면은 Paneled with carved English oak. Paneled 하면은 판으로 덮어서 주변에 장식을 해놓은 거죠. 벽면을 판넬로 덮어가지고. 근데 그 재료가 뭐냐면 English oak이에요. 영국산 오크나무로. Carved니까 무슨 장식 같은 색임을 해놓은 거죠. And probably transported. 아마도 운반되어 온. 이거는 지금 Paneled PP죠. 그리고 Transported PP죠. 이것이 다 Gothic 라이브러리를 꾸며주는 걸로. 거의 통째로 운반되어 온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완전히. From some ruin of our seas. ruin은 폐허라는 말이죠. 이게 유적 같은 의미고요. 해외의 어떤 유적으로부터 완전히 운반되어 온 것 같은 그런 Gothic 라이브러리. 천장이 높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가보니까. A stout middle-aged man with enormous outright spectacles. 커다란 enormous outright. 올빼미 눈에 안경을 쓴 뚱뚱하고 중년의 남자가 was sitting. Some are drunk. 최선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on the edge of a great table. 큰 테이블 가장자리 위에 앉아 있었다. Staring with unsteady concentration at the shelves of books. Stare at 하면 노려보다, 쳐다보다는 말이죠. 뭘 쳐다보고 있냐면 책 꽂아놓은 선바늘, 책꽂이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unsteady concentration이에요. Concentration이면 집중이란 말이죠. unsteady니까 안정되지 못한 출체한 사람이 어때요?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면 집중하다가 갑자기 눈이 흐려졌다가 집중을 했다가 눈이 흐려졌다가 그런 겁니다. As we entered, 우리가 들어갔을 때, He wheeled excitedly around. 바퀴 같은 게 달려있어서 회전하다 방향을 바꾸다인데 바퀴가 없어도 몸을 휙 돌리는 것이 휠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앉아 있어서 이 휠은 그냥 몸을 휙 돌리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렬하게 몸을 휙 돌렸어요. 그리고는 Examine Jordan from Heritage Food. 조던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조사해보았다. What do you think he demanded impetuously?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impetuously, 충동적으로 요구하듯 물어보았다. About what? 뭐에 대해서 말이죠.